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제가 오늘 캐스트를 찍기 전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제가 독감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직 완전히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원래 좀 쉬어야 되는데 이 N수생과 고3을 위한 공부 전략이라는 캐스트를 여러분께 하루라도 빨리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욕심에 이런 안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조금 불쾌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N수생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해서 재도전을 하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 컨트롤 방법에 대한 캐스트를 찍어들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재도전을 하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실전적인 성공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시험에서 재도전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수능도 반수를 했었고 토익, 토플, 저는 유학을 준비했기 때문에 GRE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봤었는데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면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재도전을 하잖아요. 그 재도전 계획을 세울 때 보통 학원에 가서 새로운 강의를 등록하고 새로운 교재를 사고 계획표도 짜고 이러면서 굉장히 열정에 넘쳐서 새로운 재도전 계획을 짜게 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서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했던 그 실수, 그런 실수를 하던 제 모습이 그 사이트에서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 사이트부터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면 바로 메가패스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대한민국 최고의 1등 강사들이 쫙 포진해 있죠. 눈이 부실 정도인데요. 오 수학 오 물리 오 지구과학 오 나 물지할 건데 여기서 하면 완벽하게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고3에서 N수로 넘어갈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고3 때는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고 이거절게 할 게 많아서 이제 분산이 되니까 수능에 집중을 못해가지고 수능 공부를 많이 못해서 수능을 못 봤다. 하지만 이제 내신이라는 모래주머니를 다 벗어 던지고 나는 오로지 수능에만 집중할 거기 때문에 정말 이번엔 제대로 해봐야겠다 라는 열정에 이제 사이트에서 강의들을 막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커뮤니티들을 보면서 이 강사는 뭐 비역하기 좋대. 이 강사는 역하기 좋대. 이 강사의 시그니처 강의가 이건데 이거 되게 유명해. 유명한 강의들을 다 담아요. 그러면서 교재가 집에 배송이 되고요. 인증샷 찍고 막 열정이 넘칩니다. 나 올해는 이거 다 해가지고 완전히 성공해야지. 사이트 보면서 나 목표 서울대학교야. 나 의대 갈 거야. 이러면서 자신감 뿜뿜.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이러면서 파이팅을 외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스톱해야 됩니다.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이 문제점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이 사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입니다. 반포에 위치한 아주 좋은 헬스장이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헬스장이에요. 모든 운동기구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세팅이 돼 있고 최고의 트레이너들,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이너들이 있고요. 유산소도 러닝머신 뿐만 아니라 수영장, 밑에는 라켓볼장, 심지어는 농구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 뛸 때도 이렇게 아래쪽 수영장 뷰를 보면서 기분 좋게 뛸 수가 있고요. 운동이 끝나고 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사이트, 메가스터디 같은 곳입니다. 헬스장의 메가스터디죠. 자 그러면 최고의 시설에서 제가 여기를 4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사수를 한 입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입시 결과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 몸뚱아리 보세요. 어때요? 후지죠? 후지입니다. 몰랑몰랑해요. 왜냐? 저는 여기 4년 동안 다녔지만 여기 가서 제가 운동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 잠깐 하다가 힘들면 옆에 가서 이거 잠깐 해보고 힘들면 이거 잠깐 하고 러닝머신 한 5분 뛰다가 힘들면 내려와서 자전거 한 5분 타다가 힘들면 내려와서 여기 누워있고 여기 보면 맛있는 거 시켜 먹을 수 있거든요. 시켜 먹으면서 아 운동 잘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 몸뚱아리가 이모냥인 겁니다. 좋은 시설과 좋은 트레이너가 있지만 저는 PT도 끊어놨거든요.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지금은 안 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문자 와요. 회원님 운동하셔야죠. 네. 마치 여러분들이 메가패스 끊어놓고 강의 다 신청해놓고 처음에 조금 듣다가 안 듣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교제를 산다고 해서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저기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헬스장을 소개해드릴 건데 여기 흑형께서 아령을 들고 계십니다. 근데 아령이 이게 건설 현장에 돌아다니는 그 폐기물 중에 돌덩어리를 가지고 만든 아령이래요. 와 어깨 쪽지 보세요. 와씨 이 흑형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팔굽혀펴기랑 돌덩어리만 가지고 만든 거죠?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돌들기 이것만 가지고 만든 겁니다.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의 헬스장이래요. 볼 때마다 웃긴데 아프리카의 헬스장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게 딱 떠올랐냐면요. 떠올랐냐면요.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전교 1등의 말 사실일까?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제가 고2 때 고3 될 때 겨울방학에 그 수능 보고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 같은 거 TV에서 이제 해주면 볼 때 그 수능 만점자들이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저는 그때 저게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유 좋은 강의랑 좋은 교재로 공부했겠지 무슨 교과서야.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교과서죠? 아령 헬스기구의 교과서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 전교 1등이죠? 제 몸이랑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좋은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열심히 등록을 하고 교재를 잔뜩 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지 분석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이걸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분석이 어렵거든요. 이게 헬스장으로 따지면 뭐냐면 헬스장 처음 가면 몸무게 재고 인바디 하면서 뭐 체지방 뭐 체육근육량 이런 거 체크하거든요. 그리고서 앞으로 회원님은 뭐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뭐 식단은 이렇게 짧게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게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뭘 분석해요? 최근 트렌드를 분석해야 되죠.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이번 수능이죠. 근데 이거를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저도 예전에 다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입시를 재도전하겠다고 할 때는 약간 흥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분석이고 뭐고 간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건 다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여러분 요새 그 대치동 키드들 보면은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는 애들 보이거든요. 뭐 수학도 뭐 뭐 도형은 여기 뭐 그 다음에 뭐 계산은 여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수학도 두 개 세 개 영어도 두 개 세 개 이렇게 다니는데 걔네들 효과 있나요? 효과 없습니다. 왜 효과가 없느냐 제대로 그 학생에 대한 분석이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다 다니니까 애가 소화를 못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내가 잘 소화해서 수능 물리를 만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물리학원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 물리학원을 선택했을 때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지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물리로 오는 게 아니라면은 자 그럼 제가 분석을 대신 해드릴게요. 자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역학 문제 역학 문제 어렵다고 하는 역학 문제인데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운동량 보존 전형적인 운동량 보존 문제고요. 너무 쉬워요. 실루 연결된 물체 운동인데 경사면도 없고 너무 단순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전혀 꼬아놓지도 않았고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만 가지고 풀리는 간단한 중킬러 문제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이거는 치환만 하면은 사실 계산도 암산으로 될 정도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제들을 봤을 때 올해 수능 문제의 역학 문제는 남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준으로는 제 수업을 듣고 정확하게 공부했다면 하나도 틀릴 게 없다. 다 맞춰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PST라는 강의에서 이런 역학 문제들을 풀 때 필요한 툴들을 다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있었다면 바로 보자마자 풀릴 수 있는 문제들 뿐이었습니다. 자 전기 문제도요. 제가 볼 때는 PST를 정확하게 배웠다면은 그냥 암산으로 풀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자 이런 전자기 유도 문제도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들어갈 때의 전류 유도 전류와 나올 때 유도 전류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라는 기초적인 이론만 알면은 개념만 알면은 들어올 때와 나올 때가 반대기 때문에 다 합하면 0이 된다. 그걸 만족하는 게 1번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보기는 볼 필요도 없이 1번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도요. 굴절 문제인데 PST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냥 보자마자 즉시 풀리는 문제였고 이런 거는 대칭만 이용하면 그대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능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준킬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킬러라고 불리던 어려운 문제들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준킬러와 킬러의 차이점을 뭐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냐면 문제가 더 어렵다 쉽다 이런 것도 있지만 준킬러는 기존 유형이 변형 없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준킬러예요. 근데 킬러 어려운 문제는 기존 유형에서 확 변형된 신유형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유형이 나올지 모르니까 새로운 모의고사 어려운 자작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자 근데 지금은 준킬러로 쫙 포진되어 있는 전형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수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대비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제 개념 강의하고요 PST 교재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이 시험에선 틀릴 게 없습니다. 다 맞춰야 돼요. 근데 왜 다 못 맞췄느냐 내가 공부를 했을 때는 그 문제를 알았지만은 기억에서 지워져버렸기 때문이죠. 반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복습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책을 많이 사는 게 왜 잘못됐을까요? 이거를 다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분석을 해보면 내가 왜 이전 시험에서 실패했는지를 분석해보면 책이 적어서가 아니라요. 내가 공부한 책을 충실하게 반복을 못해서 이 책 하나도 내 걸로 소화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재도전할 때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내가 소화하지 못한 작년에 공부했던 책을 먼저 완벽히 내 걸로 만들겠다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공부량만 확 늘려버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반복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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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덕이다가 1년이 가버립니다. 자 이런 줌킬러가 쭉 나오는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입니다. 제가 운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운전면을 처음 땄을 때 처음에 운전면을 따고 처음에 운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 차를 가지고 저녁에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주차장까지 딱 세우는데 온 등에 식은땀이 다 젖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처음이니까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느라고 저녁에 운전을 했는데 이 라이트도 안 켜고 한 거예요.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을 안 켜고 운전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다른 차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초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끼어들어오는데 못 봐서 사고 나고 내가 옆으로 끼어드는데 옆에 차 있는지 못 보고 들어가다가 사고 나고 초보 때는 사고가 많이 나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열 번 스무 번 운전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니까 서서히 옆에 백미러도 보게 되고요. 뒤에 백미러도 보게 되고 전화 오면 이제 전화 받으면서 운전도 하게 되고 심지어 뭐 먹으면서도 운전하고요.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면 확 피하면서 동시에 창문 내리면서 야 하고 욕도 하고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면서 운전 실력도 정확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반복입니다. 우리가 예습이란 걸 하잖아요. 이 예습이 뭐 내일 공부할 거 오늘 하는 것도 있지만 내년에 할 거 올해 한 경우도 있고 뭐 고등학교에서 할 거 중학교 때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예습을 왜 할까요? 예습을 하면요. 처음에 듣는 수업이 나로서는 복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업을 들을 때 굉장히 따라가기가 쉬워요. 익숙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남들에겐 처음 듣는 수업이지만 나에겐 복습이 되고요. 그 수업을 복습할 때는 복습에 복습이 되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또 복습 복습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굳건해지고 완벽해지면서 내가 풀었던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거기서 성취감을 얻게 되고 그 과목에 애착이 생기고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중에 고독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할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집 5권을 샀어. 그럼 이 문제집 한 번 풀고 이 문제집 한 번 풀고 세 번째 문제집 풀 때 되면 이 첫 번째 풀었던 문제는 싹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에 문제가 나왔을 때 어? 내가 이거 옛날에 봤던 건데 근데 안 풀려. 그러면 자신감이 뚝 떨어져요. 나는 왜 맨날 이러지? 나는 옛날에 풀었던 건데 왜 못 풀지? 재도전 하는데 왜 못 하지? 옛날보다 수능 공부할 시간도 많은데 왜 못 하지? 이러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게 돼요. 이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은요. 그 핵심은 반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처럼 어려운 문제가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시험이었다면 무조건 반복이 정답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트렌드는요.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는 천재가 아니죠. 만약에 천재였다면 내가 예습을 전혀 안 하고 처음 듣는 수업인데도 다 이해할 거고요. 한 번 수업 들은 내용은 절대 까먹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 때 난 천재니까 바로바로 문제가 풀릴 테니까 예습도 필요 없고 복습도 필요 없고 반복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반복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인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천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에 반복을 거쳐서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익숙해지면 내가 풀었던 문제는 풀게 되겠죠. 근데 준킬러의 특징은 풀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게 준킬러의 특징입니다. 전혀 응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하나의 문제집을 집중적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잔뜩 공부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기가 필요하다. 재도전을 할 때 한 3월에서 4월까지. 그래서 처음 학평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는 내가 한 문제집을 딱 잡고 그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푼다.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저처럼 해서는 저처럼 형편없는 몸이 된다는 거죠. 이 헬스장에서 PT를 받을 때요. 제가 혼자 할 때는 이거저거 건드리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딱 집중적으로 PT를 받잖아요. 수업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한 시간 동안 어느 한 기구만 딱 해요. 오늘 이거 하겠습니다. 오늘 팔 하겠습니다. 팔만 계속해. 그러면 그 다음날 팔이 단단해져요. 아파요. 팔만 하면 그게 약간 효과가 나타나. 오늘은 다리만 하겠습니다. 회원님. 다리 계속 스쿼트하고 기구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허벅지가 단단해져요. 효과가 나타나.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근육이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성취감도 느끼고 이게 되네. 다른 부위도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거 찔끔, 이거 찔끔, 이거 찔끔 힘들다. 쉬고 이러잖아요. 맨날 근력이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몸이.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문제집을 많이 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쟁자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 이 문제집을 갖다 줘요. 그러면서 친구야, 내가 실수로 이걸 두 번 중복해서 배송시켰지 뭐야. 똑같은 책이 두 권이 왔어. 근데 내가 너 제일 친한 친구니까 이거 줄게. 이거 되게 좋은 문제집이야. 1타 강사 문제집이야. 그리고 딱 줘. 그리고 그 친구가 이거 가지고 허덕허덕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책에서 딱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한 권만 딱 정해가지고 20번 푸세요. 이 친구가 이 많은 문제집으로 허덕허덕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 벽돌 가지고 20번 반복한다. 여러분 물리실력이 이렇게 돼요. 이 준킬러 문제는요. 거의 다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물리를 잘하고 싶으면 제가 하란 대로 재도전을 한다. 그럼 문제집 하나를 20번을 반복하세요. 20번을 어떻게 반복하죠? 말도 안 되는 횟수인데? 처음 풀 때는 오래 걸리죠. 두 번째 풀 때는 처음 풀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풀 땐 더 빠르겠죠. 네 번째 풀 땐 더 빠르고요. 제 경험상 한 일고 여덟 번째가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가 머릿속에 쭉 떠올라요. 그럼 손이 못 따라가 풀이가 먼저 떠올라서 보자마자 푸는 실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20번을 풀잖아요. 처음에 한 5번 푸는 시간하고 그다음 15번 푸는 시간하고 이 그다음 15번 푸는 시간이 더 적게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는 회독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경지에 일어나면요. 그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보기랑 그림이랑 그 풀이 과정이랑 답이 그냥 다 떠올라 머릿속에 그냥 통째로 외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문제집을 봤을 때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어? 내가 못 봤던 문제인데? 라고 느낌이 들겠지만 결국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거 예전에 이 문제 약간 변형한 거네. 요렇게 변형한 거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자신감이 생겨요. 새로운 문제라는 것도 별게 아니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뼈대가 단단하게 세워진 거야. 이 아저씨처럼. 그럼 그 단단한 뼈대 위에 살을 붙이는 거죠. 어? 사설물고사 저기 어렵다는데 한번 풀어볼까? 오 진짜 어렵네. 퀴즈처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뼈대 없이 이 문제집 저 문제집 한 번씩 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질 않아. 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제 수업을 들으신다면 개념이랑 PST를 3월까지 진짜 많이 반복을 하셔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딴딴한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집도 풀고 다른 선생님 거 모의고사도 풀고 이런 거 제가 그 다음에 말리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의 문제집으로 오롯이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헬스장에서 내가 아 나 그럼 진짜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 좋은 선생님이랑 좋은 기구를 가지고 어?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 누가 좋은 선생님이야? 라고 했을 때 제가 PST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헬스장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헬스장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트레이너 중에 상위권에 랭크된 트레이너만 와 있어요. 어떤 트레이너를 선택해도 진짜 상위권의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내 스타일 성향에 맞는 대로 고르거든요. 약간 이제 얄쌍한 체구를 가진 선생님이 좋다 그럼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고 근육질의 체구를 가지는 게 좋다 그럼 그런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고 자기의 스타일대로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배우면 돼요. 제가 PST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집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집 하나를 정말 많이 반복을 하셔서 뼈대를 탄탄하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인다. 이게 오늘 캐스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이라는 게요. 제가 PST를 아주 열과 성을 다해 만들었지만 다른 선생님 문제집도요. 다 비슷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해요. 제가 국어, 영어는 못했지만 수학과학은 고등학교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수능에서도 수학과학은 다 맞았고 물리도 PIT에서는 다 맞았고요. DIT에서 그 제 시각으로 봤을 때 시중에 있는 모든 물리 문제집은 거의 문제 구성이 비슷합니다. 다만 기출 문제를 약간 더 어렵게 변형했느냐 아니면 약간 쉽게 변형했느냐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변형했느냐 이 정도의 변형일 뿐이지 그 전체적인 뼈대는 모두 거의 다 흡사합니다. 그리고 다 좋은 문제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집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집 제 문제집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PST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 PST를 들으시는 다른 분들이 듣고 계신 선생님의 문제집 하나 있죠. 그거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살을 붙여라. 이게 오늘의 PST의 핵심입니다. 정리할게요. 재도전을 할 때 공부 양을 늘리면 안 된다. 여러 문제집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그 전에 공부했던 문제집 하나를 열심히 반복해서 완전한 뼈대를 만든다. 그 다음에 살을 붙여나간다.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 수능 물리학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퀘스트를 마치고 저는 목이 좀 나은 상태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